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진심이야? 웃잖아. 진심이냐고 그래 진심이야 대체 어디로 간거야? 그 잠깐 사이에 어디로 사라진거냐고 승준이 얘기해 할 거 있다며 그게 뭐야? 그럼 그렇지 네가 우리 승준이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? 자수하겠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지 그 아이 승준이한테 미안하단 말 하고 싶었어 뭐라고? 이런 말 하는 것도 우습고 이런 말 할 자격도 없지만 나 승준이한테 너무 미안해 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미워하고 저주하고 태어났을 때에도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고 나중에 승준이가 크면 전해줘 정말 미안했다고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 네 속셈이 뭐냐고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가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그땐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될 줄 상상조차 못했었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런 짐승의 시간을 살게 된 걸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